숲체원하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. 숲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산림북지 시설인데, 대전에도 대규모 숲체원이 들어서게 됩니다. 대전 숲체원은 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차별화된다고 합니다. 영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하늘로 쭉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뤘습니다. 이런 숲길을 거닐면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돼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. 숲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산림치유와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전시 성북동 1원에 이 같은 산림휴양과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. 성북동 1원 30헥터의 구름에 조성될 대전숲체원은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. 숲속 마을과 숲속 놀이터, 숲속 교실 등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가 들어서고 가족 단위로 녹음 속에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도 조성됩니다. 대전숲체험원은요,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게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시설 이용 기회를 주고 주말과 휴일엔 숲길 걷기 등 일반인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. 현재 국내에는 횡성과 장흥칠곡의 숲체온이 있는데 대전숲체온은 숲을 가까이 하는 교육의 장으로 특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TJB 연규왕입니다.